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기윤실은 그동안 목회자들이 법 규정이 불확실해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이 납세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. 기윤실은 하지만 일부 기독교 기관들과 국회 의원들이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3년 법이 만들어진 뒤 몇 차례 유예를 거쳤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기윤실은 이어 2013년 기윤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.9%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자리를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.